오늘은 뒤로가 멀어지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잡고다 다른 비움으로 오겠습니다. RG리뷰 에피소드 11 맵지를 만들어 놀아보자. 선 따라가기. 바퀴문제 해결하기. 안녕하세요 동료러분. 먹고저장TV의 제리에요. 오늘도 RG와 함께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을 켜서, 스팅컵 앱이죠. 앱을 켜서 RG와 연결이 되었구요. 앱은 잠시 후에 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구요. 지난번에 제가 RG 몸체 언박싱을 하고 맵지를 이용해서 RG를 한번 이렇게 돌아다니게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직접 한번 만들어봤어요. 이제 맵지가 이렇게 잘못해서 구겨져서 뭐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라고 한다면은 직접 뭐 그리거나 아니면은 이런 테이프 같은 걸 이용해서 이런 트랙을 만들 수가 있겠죠. 저는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뜯기도 쉽구요. 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용하기가 편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마스킹 테이프 또는 뭐 저런 테이프 같은 거를 이용해도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딱 만들어서 한번 얘가 잘 움직일 수 있는지 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RG놀이 5번 이었을 거에요. 5번에 보면 저는 미리 코딩해서 다운로드 받았는데요. 보도록 할게요. 앱에서 써클 RG놀이 코딩이라고 있습니다. RG놀이 코딩이라고 있죠. 만약에 이 써클 못 찾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검색해서 띄우고 RG놀이 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RG놀이 코딩이라고 이렇게 되구요. 여기에서 써클을 선택해서 검색을 하면 좀 더 빠르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RG놀이 코딩 들어가주세요. 그러면은 10가지의 놀이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여기 보시면 5번 라인 따라 씽씽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글씨를 터치를 해주시구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아래로 쭉 내용을 읽어보시고 내리면은 여기 로봇으로 다운로드 또는 R블록에서 코드 열기가 있습니다. 로봇으로 다운로드 해가지고 실행이 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실행이 안된다 라고 하신다면은 R블록에서 코드 열기 R블록이 실행되구요. 코드가 열립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삼각형 조그만한 거 있습니다. 1이라고 되어 있고 삼각형 있죠. 여기를 터치를 하면 저같은 경우에는 6번의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6번 선택을 하시고 다운로드 아이콘을 눌러주시면은 여기 다운로드 마크를 이렇게 터치를 해서 눌러주시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진행이 됩니다. RG 화면에는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구요. 데이터를 수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잠시만 기다려주시구요. R블록 코드 다운로드 중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6번에 저는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R블록 실행 이 버튼을 눌러서 바로 실행을 할 수도 있구요. 저는 취소를 할게요. 취소를 누르고 여기에서 실행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해볼거에요. 그 전에 여러분들 RG 이용하면서 주의사항이나 또는 문제 같은 게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아래 보면은 지금 바퀴가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바퀴 보면 이 고무가 이 실리콘 고무가 이렇게 저는 별도로 만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삐져나와서 보이시나요? 이렇게 삐져나왔죠. 지금 그러면은 얘를 얘가 삐져나와서 안 움직일 수 있거든요. 끼워가지고 이렇게요. 다시 원 위치로 이렇게 끼워서 바퀴가 다 고무가 이거 실리콘이 실리콘 바퀴가 잘 들어가 있는지 고무 바퀴가 잘 들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코딩 쪽에 들어가서 실행 버튼 눌러서 코딩 쪽으로 들어가서 R블록 보관함으로 들어가줍니다. 자 6번에 제가 다운로드를 받았죠? 6번 눌러서 실행해 볼게요. 라인 따라서 싱싱 라인 따라서 싱싱 자 넓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가자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선을 좀 이탈했어요. 돌아가자 돌아가자 자 이게 원만한 이 둥근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인식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선 좀 벗어났죠? 그러면 다시 위치를 조금 잡아주고요. 자 여기에서도 벗어나는데요. 이쪽에서 시작해 볼게요. 네 이렇게 라인을 따라서 이동하는 RG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전진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전진 또는 뒤로 돌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자 생각보다 잘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찍찍찍찍찍찍찍찍 소리도 내고요. 자 잘 움직이죠? 자 이렇게 잘 움직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가끔은 얘가 한쪽 바퀴만 움직이고 계속 이렇게 돌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쪽 바퀴만 계속 돌아요. 이럴 때는 한번 배터리를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75% 정도가 있습니다. 배터리가 네 75% 정도 있는데요. 여기서 30%까지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20%대로 떨어지니까 배터리가 20%대로 떨어지니까 그때는 이쪽 바퀴가 왼쪽 바퀴가 작동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 바퀴만 작동을 하고 그래서 실행을 하면 계속 이렇게 한쪽으로만 이렇게 돌고 네 라인 따라가기 같은 것들을 실행했을 때도 배터리가 20% 정도밖에 없으면 이런 식으로 계속 돌더라고요. 라인은 인식했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도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때는 충전 배터리가 20% 미만이다. 그러면은 충전을 시켜서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격자무늬도 지난 시간에 격자무늬도 했었는데요. 약간 비슷하게 조금 만들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자 이게 스타트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게끔 대략적으로 만들어봤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이렇게 사각형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번 제 나름대로 만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행 버튼을 눌러서 코딩에 들어가서 RG 모드에 들어갑니다. RG 모드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RG 모드 들어가서 RG 선 따라 길찾기라고 있습니다. 요거 실행을 해볼게요. 게임 시작 눌러주시고요. 실행을 눌러주세요. 선인식 퀘스트가 있는데요. 자 대략 이쯤에 놔두고 한번 해볼게요. 확인 실행 저장 후 종료 게임 시작을 눌러볼게요. 저는 내가 지정으로 해서 이 선을 따라가게끔 만들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만들어놓은 선대로 따라가게 할 거예요. 일단은 아래로 그 다음에 옆으로 위로 옆으로 아래로 옆으로 위로 옆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로 여기서부터 시작이니까요. 네 아래로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위로 위로 한 칸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다시 아래로 다시 오른쪽으로 그리고 다시 위로 그리고 이쯤에서 이제 끝나겠죠. 잘 안보이시죠. 네 이렇게 하면 이쯤에서 끝나게 될 겁니다. 자 실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실행 이번에는 이렇게 가보도록 할까요. 아래 옆으로 위로 위로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끝내려고 했는데요. 아 너무 아쉬워서 안되겠어요. 제가 다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버리는 상자와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서 맵을 만들었구요. 선을 인식시키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원하는 위치에 잘 도착할 수 있는지 한번 지켜봐주세요. 이렇게 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해서 직접 만든 맵지를 가지고 언플러그드 코딩까지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잘 먹고 잘자요. 빠이빠이 먹구 자장 먹구 자장 고맙구 자장 고맙구 자장